죄송합니다. 이게 나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마이크 작동이 잘 안되서 제가 다시 한.. 매장소개는 지금부터 처음부터 하는 건 맞고요. 끄는 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길어오면 다 아시겠지만 좀 지루해지니까요. 그래서 제가 2층부터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입구인데 그리고 우리는 나이브만 고집하는 데입니다. 편집해서 끊고 좋은 점만 갖다 붙이고가 아니라 쉴 수 있는 그대로 나갈 거고요. 꿈이 없이 편집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저희가 가는 거고요.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. 일단 들어가 볼게요. 이거 첫눈에 보이면 아시겠지만 저희 매장에서 지금 타조에서 한참 제가 1차에 완판해가지고 이번에 또 갖고 올 계획인데 제가 미리 얻다가 먼저 얻다가 소개를 할게요. 저희는 한 1주이나 2주에 다시 제가 올리기로 했는데 여기부터 오픈 매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첫선을 보일게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천원 이태리 가죽에다가 목대, 쇼파, 봄땡 소화 뭐 그런데 정말 유명한 쇼파 업체들도 다 이 목대가 들어가면 300대, 400대, 800대 판매를 하고 있어요. 현재까지 천원 이태리 가죽에다가 그리고 보증서까지 다 대고 있고요. 여기 보시면 보증서 다 되어있고요. 그리고 이게 기능성이다 보니까 여기 독일 무단계가 사용한 거고요. 올리시고 해주시면 넓은 공간을 찾으니까 여기서 누워서 주무셔도 되고 넓은 공간이 생기고요. 양반다리를 할 정도의 깊이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좀 넓게 엉덩이 쭉 빼시고 그냥 앉으실 때도 그냥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닿아야 돼요. 이렇게 괜찮죠? 그리고 이게 이태리 거를 좀 카피한 것도 있어요. 솔직히요. 그런데 그만큼 더 이쁘게 떠진다는 거죠. 높이가 나란히 떠지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TV 처리나 뭔가 자녀님들 깊이 조절 다 되기 때문에 너무 좋죠. 그리고 다 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쁘게 나올 거고요. 이것도 여기서 보네요. 갤럭시 원단 요즘 신 소재로 한참 유행이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내가 다음 달에 하려다가 여기부터 갖다 놓은 건데 이것도 참 아까운 제품이에요.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 100만원 중반부터 저희가 시작할 거고요. 이거는 솔직히 가격을 책정은 안 했어요. 왜냐. 다음 달부터 할 건데 제가 어렵게 이것도 섭외해온 건데 이거는 뭐 여기 사장님이 100만원 초반에 저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이런 건 뭐 어쨌든 가격 3,400만원짜리 지금 100만원 초반이나 중반에 한번 업어가 보세요. 이런 거 참 좋죠. 그리고 기스 고행아이 긁어도 끄떡없고요. 이거는 내가 우리 밴드 보면 다 설명했던 건데 원단 최고급이죠. 이런 거는 갤럭시 원단. 그리고 물로 물티슈로 다 닦이고 그다음에 발수 처리 다 되고 헤드 쓰기능 다 되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 와서 빨리 하셔야 되는 이유가 카우치 방향이 오른쪽 왼쪽인데 이쪽 방향이 다 나가면 이쪽 방향을 못 팔아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뭐 이거 선택하셔도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점을 드리려면 여기는 오픈매장이다 보니까 우리 매장보다는 단가는 좀 쌀 수는 있어요. 여기 좀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. 끌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단과 더 조절해서 저희가 한번 해볼 거였고요. 저도 한 10년 전에 침대, 도침대로 한참 난리던 놈이에요.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이 고재목재 백화점용으로만 나온 거예요. 잠깐 디테일하게 한번 찍어볼래요? 이게 고재목재고요. 정말 천연 업목을 옛스럽게 고재라고 하는 건데 이거 다 백화점용으로만 나갔고요. 그래서 어디 뭐 정말 가 뭐 땡 거기에서도 많이 판매가 하고 있는 거예요. 거기서는 판매가격 어마어마합니다. 500, 600, 400부터 시작해요. 근데 여기서는 50% 이하 다 약속 받았고요. 그리고 품질 정말 뭐 홈쇼핑 홈쇼핑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거기 보면은 여기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거 비껴냈어요. 홈쇼핑 같은 거. 이 흙판을. 근데 정말 약봉지 같은 데다가 정말 한 주먹도 안 나오는 양이 나오더라고요. 정말 창피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걸 비껴가지고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. 양이 홈쇼핑에 파는 거에 100배, 1000배가 많이 들었다는 거를 저희가 강조하면서 팔 건데요. 여기가 공장이다 보니까 아시잖아요. 공장보다 싼 데가 어디 있어요. 흙침대도 침대가. 그리고 아 소비자님들 그때 아이디가 뭐더라 아버님, 어머님 사드린다고 언제 오픈하냐고 흑쇼파 어차피 살 거면 이런 쇼파보다는 흑쇼파를 많이 선호한다고 해가지고 흑쇼파가 한 20개는 넘는 거 같아요. 종류별로. 1층도 있어요. 1층은 아직 안 갔어요. 1층 갈 건데 2층부터 한 거예요. 1층에 손님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. 어떻게 오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많이 오셔가지고 2층부터 부랴부랴 하고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신형으로 이게 편백 원목입니다. 편백 원목인데 이렇게 뚜껑이 자동을 열리면서 기계 조절이 다 되고 있어요. 깔끔하게 닫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느낌. 예전에 이렇게 그냥 빡사람 했을 때 기계 조절기 자체가 있을 때 부셔지거나 눌렀을 때 배게 했을 때 전전기 자기장 뭐 그런 거 때문에 염려가 많았었는데 변자파 같은 거 그리고 이거 닫았을 때 정말 깔끔하죠. 여기 비계를 놓으셔도 상관없고 저쪽에 놓으셔도 상관없고 참 고급스럽게 자수처리까지 정말 잘 돼 있고요. 다 원목으로만 돼 있고 아실 거예요. 여기서 TV 시청이나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누르는 거였구나. 어 잠깐만 이리 와봐. 야 이게 약간 손으로 했네. 이게 누르는 건 원터치구나. 좋네. 야 이거 우리 때 없었는데? 야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물걸레로 다 닦으셔도 되고 오염? 절대 문제 없습니다. 다 닦으시면 되고요. 이렇게 보시면 설명서나 그런 거 다 정품 가격으로 다 돼 있고요. 정품이 아닐지? 예 제가 10개 드릴게요. 우리집 쇼파 식탁 10개 드릴게요. 다 정품 판매만 저희가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쇼파 흙쇼파 이거 이거는 현재 3인용으로 알고 있는데 3인용이에요. 근데 이게 4인용도 되고 5인용도 돼요. 솔직히 크기 자체로는요. 앉아보시면 여기 4명 5명도 앉으시고 혼자 충분히 누워서 작은 거 걸렸나? 이게 긴 건데 2m가 넘는 거예요. 2m 한 30, 40 될 거예요. 끝에서 끝에 점을 말하는 거예요. 저희 일반 쇼파에 일반 쇼파가 3m면 이게 한 2m 30인가 40 정도 나올 거예요.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. 근데 4인용은 더 커요. 좀 이 정도가 더 커요. 근데 그렇다고 가격 더 주고 4인용 할 필요는 없어요. 제가 판매하면서 가장 느낀 건데 3인용만 하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. 1인용 이런 거는 다 어느 매장 가도 다 아실 거예요. 100만 원, 80만 원 정말 싼데 70만 원 근데 우리 가격은 안 가르쳐 드릴게요. 와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. 전국 최하 가격으로 저희가 약속하면서 판매할 거예요. 다 공장도 가격에서 반품한 것도 다 반품이에요. 근데 거기서 정상품에서 30% 더 DC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저희는 될 거고요. 여기 보시면 편백 향기가 나는 효과도 있어요. 편백 원목이랑 편백 향에서 주무실 때 머리맡에서 여기가 편백 향이 살짝 날 거예요. 이렇게 쑥 스며들면서 편백 향은 약간 안정감을 주죠. 냄새 같은 거 들으면 주무실 때 좋고요. 조절기는 옆에 다 돼 있고 요게 백화점용으로 나온 거예요. 요번에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요즘도 판매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죽 같은 느낌? 샘 같은 느낌인데 저거 다 들리죠? 네 감사합니다. 요즘은 이렇게 백화점용으로 이렇게 나왔어요. 자 이런. 원단이라 그래가지고 쇼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기록성 원단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발수나 그런 철이 나고 물 묻어도 끄떡없이 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와보세요. 메이드 인 코리아 정품을 판매했고요. 황토가 여기 그득그득 여기 여기 보시면 황토 소리는 이게 관에다가 그득그득 이렇게 이렇게 꽉 차게 그냥 넣은 거예요. 홈쇼핑은 여기 그냥 요만큼이면 여기 다 깔 수가 있어요. 아주 얇게 1mm도 안되게 근데 이거는 관에다 그득그득 지금 다 채워놓은 거야. 이 관에다가 지금 이 관처럼 이게 지금 소리 들리시죠? 이게 차차차차차 하면서 이렇게 꽉 그득그득 차 있어요. 아니시면 뭐 사장님께 얘기해서 찢어봐도 되고요. 그건 내 책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수처리 다 되고 고급스럽게 이건 참수기 그러니까 숱이 들어가 있어요. 참숱 숱이 참 요새 인기다 보니까 이렇게 참숱으로 된 것도 있고 와 이쁘네. 헤드도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아내께 보료인데 이게 프레임이고 보료가 한 30까지가 30, 40까지는 될 거예요. 돌서부터 뭐 맥반서 뭐 옥 그득그득 있으니까 거기에 선 뭐 본인의 체형에 아니면 사장님이 권해주신 대로 해도 손해법관 없어요. 사장님 권해주시면 무조건 하시면 돼요. 왜 우리 뭐 뭐 사장님 이 30년 동안 하면서 더 전문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참숱 흠 돌 보료만 수십까지 되고 프레임도 보시다시피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대민국에서 없는 프레임도 여기 다 있어요. 이사장님은 여기서 다 납품을 하기 때문에 각 매장마다 다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. 그리고 대기업까지 이런 건 고제예요. 이거 이야 이쁘게 잘라있네 이런 거는 뭐 아시겠지만 2인용은 따로따로 조절기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 분리돼서 이쪽 힘이 이쪽나고 이쪽 힘이 이쪽나고 끌 수도 있고 잘 되어있고요 이쪽에 가서 한번 전철만 보고 와 이것도 끝내주네 오 멋있죠 끝내주죠 야 이거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조각을 그냥 통 원목에다가 조각을 파서 한 거예요 이런 거 백화점 가면 7,800이에요? 아 7,800이 너무했나? 내가 알기로는 한 700촌 나가긴 한데 아무튼 이런 원목 자체도 여긴 다 있어요 근데 반에 반까기 격이면 사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런 거는 그리고 이거는 흑판이에요 요즘 비치색으로 해놨는데 요즘은 이게 황토색보다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황토예요 황토 흑판이에요 이거는 천연 황토가 이 판 안에 여기 그냥 전체가 황토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 그리고 가운데 이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보시면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죠 조절기가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거는 신형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양쪽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누라가 옆에서 아 저기 꺼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끌게 하면서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냥 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 그러니까 좌우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신형형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이 제품인데 이게 마음에 들어 이쪽에 껴주시고 조절기도 가운데 박아주세요 그러면 원한다 다 해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손님 올라오면 없다 나 1층으로 가야겠다 손님 너무 많이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지 오늘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이야 이거는 백화점에서 보던 거네요 제가 이거 이거 이야 이 비싼 재료를 엿다 엿다 썼네 이야 이거 가운데고 이거 편백 편백 가운데 양쪽 조절 다 있고 기록성 원단으로 해가지고 야 가죽이 누박가죽이네요 이야 이걸 고급 야 이거 가보 아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메이커 말을 아무튼 가땡 노태백화점에서만 판매하는 가땡 흑침대예요 이게 들어가 있는 여기 사장님이 거기 납품을 하고 있어서 이걸 해놨나 봐요 이렇게 여러 보류 자수처리라는 거 고급스럽게 잘 돼 있고요 누박가죽으로 돼 있고 아무튼 뭐 가땡 거기서 백화점에서 사시면 노태백화점에서 사시면 5,600 충분히 나가는 제품이고요 여기서는 3분의 1 가격 반 가격에 더 다운돼서 많이 판매할 거고요 뭐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해요 솔직히 이렇게 이런 거에 뭐 마진 내길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건 뭐 잘하면 뭐 50만원 50만원 밑으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황토 와 이거 야 이거 팔굴부터 고재예요 천연 언목으로 이야 흑판 이거 이거 정말 비싼 흑판 이게 생 황토예요 그냥 굳혀서 만든 거예요 이 20mm짜리 이거를 다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본토 친환경에서 이게 흑판이에요 흑판 이거를 속일 수가 없어요 흑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다 흑판이에요 그냥 이 원적외선이 방사되기 때문에 혈류에도 좋고 참 좋아요 이게 그리고 그거 하나 드릴게 얘기 흑침대 돌침대가 가장 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? 겨울? 한참 필요할 때? 아닙니다 그때는 가구점이나 뭐나 제일 많이 찾기 때문에 제일 비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제일 싸게 살 때는 지금입니다 여름 여름이 더 비싸요 여름에 사면 쌀 거라고 예상하고 가면 더 비싸게 받습니다 근데 지금이 겨울 바로 지나서 끝물이라 봄이 제일 싸요 흑침대 돌침대에 찾은 적기는 봄이고요 지금부터 7월까지 제일 적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름이 제일 비싸요 왜냐 왜냐 제일 쌀 거라고 오시기 때문에 뭘 얘기를 얼마 금액을 얘기해도 다 그걸 믿어요 근데 제일 적기는 제일 비싼 때는 여름 그 다음에 겨울 그 다음에 봄이 제일 싼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마셔서 사장님께 졸르고 졸르면 3분의 1 가격 아니라 뭐 또 막말로 보류가업이 하나 여기 사장님이 참 좋아요 제가 한 15년 알고 있는 사장님인데 지금 정말 좋은 신분이라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인연이 돼가지고 한 건데 내가 꼬셔서 했어요 지금 근데 금액 이사님 사장님은 돈이 많아요 이런 거면 싸게 달려면 다 될 거 같아요 제일 적게 겨울이 제일 비싸고 아니 여름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겨울이 제일 그 다음 비싸고 그 다음에 지금 7월까지 지금 봄이 제일 시즌 자체가 제일 싼 시기에요 훨씬 되는 그래서 지금 하나 이렇게 업어 가시면요 그리고 부모님 조금 있으면 5월 5일이네 아니 5월 8일 5월 8일 어버이 선물로 정말 기똥찬 제품 정말 여태 못 사다가 끙끙 아이쿠 비싸긴 한데 사두고 싶어 할 때 지금 참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배송이나 그런 건 다 무료로 저희가 될 거고요 그래서 S 평생 S 약속할 거고요 1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한번 끊을까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지금 손님이 있어가지고 설명드리는데 한번 더 끊었고 저희가 갈게요 감사합니다